KTX 406 열차 대선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저기요! 이상한 사람을 왜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총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뭐야? 이거 뭐야, 이거! 2호차, 너 이 번짱으로 찾아냈어? 닥쳐 달려주세요, 봐봐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 안 돼요, 우리 죽이라도 안 죽여 안 돼 아직까지 남의 아내는 열려있다니까 우리야 이것들 살고,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! 기지 몇 호칸? 슈퍼모칸! 빨리 와! 전화 끝나면 들어왔다. 당신은 바로,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 알찬이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우리 알찬이 더 이상 부산으로 갑시다. 내 나이 더 이상 부산으로 갑시다! 날씨였습니다.